1. 휴대전화 너는 왜 이해랑 결혼하려고 그래? 아 저는 오래 만나기도 했고, 이제 좋으니까 할 때도 된 것 같아서 막 좀 막 이렇게 안기면 안기고 막 그러면은 푸근함이 느껴지고 든든함이 느껴지고 엄마 같고 이모 같고 막 그렇지 또 언니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치요 너는 이렇게 예쁘게 웃고는 있지만 너는 남자고 너네는 성별이 바뀌었다 너네 몸뚱아리에 붙은 것들이 서로 바꿔야 돼 성격이 좀 바뀌었단 말이야 청첩장 같은 거 만들면 신랑 신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? 근데 신부 너도 신부 너는 샤워는 자주 하냐? 네 자주 해? 저거 되게 들어 저거 아 그래요? 발이나 자주 씻어 네 너 더러워 맞아요 네 빨래는 잘 하냐? 네 여기가 너무 잘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빨래 갤 줄 알아? 네 빤스 정도 양말 정도는 좋냐? 아 지금은 같이 살면서 이제 여기가 다 하고 기존에는 제가 혼자 거의 생활을 하셨었어요 니 혼자 살을 때 졸라 더러웠잖아 너네 이제 네 생각 가서 정리해 주고 청소해 주고 왜 그런 삶을 선택하려고 그래 야 이년아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그래 너네 아빠가 엄마가 알면 폭이나 좋아하겠다 이년아 넌 이 새끼 저 새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응? 결혼한다고? 네 언제? 한 3년 뒤쯤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서 네 딱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저거 안 넘어가 응 저년 나중에 선여 옷이라도 입으면 하늘로 날아가 버려 없어진다는 얘기지 응?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두는 거야? 아 저희가 3년 동안 조금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3년 너네들이 좀 나으면은 그때 가서 좀 나아진 다음에 하겠다? 네 너네들이 27, 26살 때부터 넌 그거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성적인 거 네 남성 이 뭐 섹스 이런 게 아니라 남자로서 여자로서 막 이런 공네가 너는 스물 지금 20대 초반부터 넌 그게 되게 많이 왔어 괜히 바꾸지 마라 달고 있는 거 그대로 달고 가라는 얘기야 알았어? 네 거기에다가 너네가 26살 때부터 바람이라는 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 넌 성씨가 뭐야? 강이요 진주강씨? 네 너는? 전 안씨 수능 안씨? 네 무당들 승시 중에 무당들은 알지 네 삼촌도 무당이다 박수무당 안강 최가 고집도 세지만 무당도 되게 많아 무당이라 무당이란 시험만으로 내림이거든 계속 집안 대대로 내력이거든 봐라 많고 많은데 많고 많은 너는 남자들이 와일드하고 응? 좀 남성미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넌 남자가 싫어 네 이거 같이 남잔데 기집애 같은 거 야들야들한 거 이런 게 좋고 응? 너는 반면에 네가 남자면서도 응? 강한 남자 이런 것보다는 너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응? 여자이면서도 남자 같은 거 있잖아 네 맞아요 자기야 한 번만 안아줘 이러고 너가 가지 그럼 이리 와 이리 와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냐 이게 궁합이야 이게 궁합이라고 네가 갖지 않고 있는 거를 얘가 갖고 있어 여자이면서도 남성적인 거 강함이 너는 네가 갖고 있지 너는 분명히 여잔데도 남자를 갖고 있거든 남성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정말 남자인데도 여성인 거 응? 응? 너는 네 친구들이야 얘네들 그건 뭐랄까 너네 동료라든가 뭐 이런 애들 상담도 너는 잘해줄 거야 네 왜? 나이는 서른이래도 너는 애늙은이거든 네 그래서 징구진득하고 징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진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대도하는 소리 졸라 떠들거든 너는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야 그래도 너는 모르긴 해도 상담 같은 거 네 그런 거 아마 좋은 거 같은 거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해줄 거고 그런 부분이 네 서방이 네가 데리고 사는 기집애 같은 남자놈한테도 이게 작용이 된단 말이다 네 3년 왜 그런 거 끌어 결혼식은 그때 하더라도 너희들한테는 금년에 문서가 들어와 있어 문서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제각각 문서가 들어와 있는 거지 문서라는 문서라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 너희들한테 그건 뭐냐면은 응 혼인신고라도 하고 정식 부부가 되고 3년 후에 결혼증을 그때 하더라도 문서가 들어왔으니까 문서를 잡고 집을 좀 이사를 해야겠다 너네 지금 줄여서라도 지금 사는 데서 좀 나가야겠다 거기가 되게 안 좋은데 집이 가끔 가끔 너 너 기집애 너 똑바로 대답해 가끔 있으면 집에 좀 뭐랄까 조금 그런 거 안 느껴? 약간 제가 집에 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냥 허전하다는 게 너네 어디서? 같이 이제 서로 저희가 이재이 이사를 장희동 저희 아 저기 장희동? 네 지금 이사를 그니까 그 집이 장희동 쪽에도 우리네 같은 보살 집들이 많아 어 왜 많냐 하면은 그 터가 그렇게 쎈데 너네가 지금 센 터에 앉아 있는 거거든 지금 새로 지금 구한 집이 그 집은 좀 빨리 나오라고 하고 싶다 너 무슨 일 해? 저요? 네 유통 판매집 너는 뭐 음식 같은 거 만드니? 뭐하냐? 네 맞아요 저 빵 빵? 제빵? 네 빵 음식이고 빵 같은 건 이게 해야지 유통 같은 건 남자 새끼가 해야 되고 너네는 바뀌었잖아 이거부터 응? 왜 저기 부모님 양쪽 다 계시니? 한 분만 계시는 거로 나오지 왜? 어 이혼 하셨어요 네 너네도 마찬가지고? 너네는 다 계시는데 네 졸라리 안 친해 아 맞아요 다 껴 이렇게 뛰셔서 너무 안 자주 싸우시는 거 네 궁합보로 왔던 거잖아 네 네 이 정도면 너네가 얼마나 잘 맞는 궁합인지 알겠지 아 네 궁합이란 게 별게 없어 네 한 사람한테는 제복이 있어 아 네 근데 너는 안 모여 맞아요 알아? 네 알겠어요 네 얘는 벌고 이런 제복도 있지만 얘는 들어가면 안 써 네 그게 있어 그건 뭐야 너도 벌을 것이고 너도 벌을 거야 그치? 네 그러면 통장관리 그런 거를 얘한테 맡겨 어 무슨 말인지 알아? 네 근데 네가 맡고 있잖아 네 그러기 때문에 네가 계속 힘든 거야 계속 그리고 안 늘어나는 거고 어 이해가? 네 네 네가 관리를 하되 통장 이름은 얘 거를 써 그러면 아 이해가? 네 알 것 같아요 집도 계약서 뭐 월세고 전세건 자우디가 월세잖아 어찌됐든 그러면 너네 이름을 두 사람 다 똑같이 넣어 아니면 얘 이름으로 하든가 음 알겠니? 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 네 근데 그 사람이 은행에 장고가 없어 왜? 천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버리는 것 같아 그렇죠 천을 뭐 천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이 들어와 999만 원이 남아있어 음 그게 너희 둘이 갖고 그래서 너네가 궁합이 맞는 거야 음 그니까 이거 삼촌이 알려주는 팁이니까 네 네 정말 요즘에 살다가 세상이 어떻게 닿을지 모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통장 같은 건 그건 맞다 네 아 아 자꾸 나서 성정체성이 오네 자꾸 헷갈리네 네 네 네 남편 저녁한테 통장을 갖다가 제 이름으로 하란 말이야 쟤는 늘어나는 게 있어 막 들어오는 건 없더라도 쟤한테 들어가면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너는 확 들어오는데 훅 나가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조율하라는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도 궁합이 맞는 거야 알겠니? 네가 들어와서 확 나가는데 얘도 들어와서 확 나가버리면 어떡했어 둘 다 거짓지 그치? 이해가야지 그런 식으로 인생 조율해서 살고 정말 너희들 궁합 좋아 잘 맞아 서로 위해줄 줄 알고 서로 아껴줄지도 알고 너 솔직히 얘기해 부모님한테 소개해 줘 네 부모님이 뭐라 줘 부모님은 어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봐 너희 엄마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걸 근데 말로는 똑부러져서 좋다고 그거 똑부러지는 건 있지 반면에 그건 뭔 줄 아니? 아우 저년이 내 새끼 잡겠다 알겠어? 부모님들 만났을 땐 더더욱 남촌 존중하고 챙기라 그게 네 자리를 저 쟤네 집안에 들어가서 며느리로서 니가 제대로 자리매금을 하는 거야 네 참고로 잊지마 삼촌님이 본 게 분명히 맞아 너는 밥 안 먹더라도 얘는 밥 잘 찾아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항상 하란 말이야 알았어? 네 네 거짓말을 해야 돼 너는 제대로 엄마 내가 다 해줘 이러면 가뜩이나 쟤네 엄마 너 면전에선 좋다고 하는지 모르고 아들 새끼가 좋다고 하니까 뭔 말 안 하는데 엄마야의 사랑이 지극히 세 쟤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저걸 항상 이렇게 좀 이른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새끼 이기지를 못하니까 자기 아들이 너 좋다니까 그냥 이러는 거지 정말 탐탁치 않으셔 그런 데다가 살면서 밥도 니가 제대로 안 해주고 내 새끼가 다 해서 주고 지금 빨래도 살림까지 내 새끼가 다 해서 나중에 쟤네 엄마한테 벼물이 찍히는 수도 있어 너 아들 사랑이 유독 강하신 분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잘하고 살고 네 문서가 들었으니까 너 흔해진 거라도 해 네 저거 선녀야 기집애 옷 하나 제대로 입으면 하늘로 홀로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새끼야 저런 거 언제 만나기 힘들어 저기 빼기 전에 도장 먼저 찍으란 말이야 알았어 네 그리고 지금 그 집은 지금 사는 집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나와 거기 집이 안 좋아 네 왜냐하면 거기서 집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뭐 어쨌든 지금 신혼 아닌 신혼 살림을 하고 있잖아 네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단 말이야 특히 네 몸 네 알고 있어요 깔아진단 말이다 자꾸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집이 좋은 데서는 내가 한 10분 20분만 자도 가뿐해 근데 너네 집 거기는 24시간을 누워 있어도 찌뿌둥하단 말이야 네 참고로 신기가 굉장히 많아 니가 네 알고 있어요 너네 집안엔 정말 삼촌 같은 사람들이 대대섬도니 지금 줄기차게 내려오고 있고 아마 이모 너네 이모는 아마 무당질하고 있을 거다 아마 어느 쪽에서 온 지 양가 다지 그래 엄마 아빠 쪽에서 똑같이 와있지 이모 아버지하고는 연락하고 사냐 아니요 엄마하고만 연락하고 살아 저희 엄마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아하고 연을 끊고 살고 있어서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될 거야 응 이 세상에 너를 존재해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연을 끊긴 새끼야 이 씨 그리고 아빠의 팔자고 엄마의 팔자고 그리고 서로 맞지 않는 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니네 엄마 편만 들지 말라고 네 아버지가 밖으로 티나가서 할 거 안 할 짓 하고 다니는 거는 니네 엄마한테 치여서 그런 거야 응 아무튼 그만큼 궁합이 중요한 거야 네 저도 하라는 얘기는 안 한다만 얘기 안 한다만 너희 집에 네 나중에 네가 살아가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챙기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런 게 섭섭할 수도 있어 응 쟤는 그런 애야 그런 걸 잘 못 챙겨 기념일 뭐 이런 거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너무 못 챙긴단 말이야 그거를 챙기게 주기를 바라지 말고 챙길 줄 아는 네가 팁을 주라 다음 달에는 누구 생신이 있고 다음 달에는 뭔 일이 있고 집안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갖다가 쟤는 죽여서 죽는 날까지 그거 못 챙겨 네 생일도 못 챙길지도 몰라 인마 알어? 네 그런 쪽하고 그런 쪽 저게 그니까 앉아서 소변보는 사내새끼라 그래 사내새끼가 더러운 성격까지 저렇게 웃고 선한 것 같으면서도 똘끼돌면 성질물이 더럽잖아 근데 웃긴 거는 너희들이 정말 잘 맞는다는 거야 응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너희들이 둘 다 양띠잖아 네 네 5월달 6월달 음력으로 6월달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7월 말 정도 되겠지 네 7월달 7월 말쯤에는 혼인신고해 그때가 좋다 알겠어 네 또 궁금한 거 물어봐 너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다 무슨 일 하냐 너 저희 맛집에서 와인 쪽 파는 판매 월급이 오르든 뭐가 있든 좋은 일이 있겠다 너 어 넌 공부 좀 해라 공부해 공부해 공부 좀 해가지고 네 그것도 뭐 등급이 있을 거 아니냐 너네 제거제빵사들 뭐 그런 것도 그냥 뭐 제빵사 뭐 자격증이 있어? 자격증은 딸려고 했는데 아직 안 따라 공부하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네 이왕이면 조금만 공부하고 서로 얼마나 좋아 집에 와가지고 서로들 공부하고 서로들 이렇게 하면 좋은 일 공부 조금만 해야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아 저게 시바 맨 미용이나 네일아트나 그딴 거나 그렇게 보려고 그러고 빵을 입문했으면 그 빵에서 마무리를 지라고 네 공부 조금만 하면 높이 될 건데 왜 늘 안해 직장에서 월급이 오르든 뭐가 오르든 좋은 일이 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어 저희 아버지랑 되게 사이가 안 좋은데 저는 솔직히 그분이 저한테 못할 짓을 많이 하셔서 연애를 끊고 살고 싶은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타나셨더라고요 좀 무섭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부모 자식은 천륜이야 하늘에서 지어준 건데 네 네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개 잡놈이야 미안하다잉 나 알겠어요 개 잡놈이야 해서는 안 되는 그 천륜을 역행하는 짓도 하고 보지 말고 이념 끊고 살아왔듯이 네 근데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냐 올해 뭔 띠어 돼지띠요 60? 하나? 아니요 62? 아니요 50 50? 네 미친놈 뭐 이렇게 빨리 시집갔대 엄마가 못 모를 때 코 깨어가지고 아버지랑 띠둥갑이셨어 너희 엄마가 쉬운 말로 모질하다는 표현을 듣게 모질하다는 표현은 너희 엄마 모질아 모질란다고 진짜 그러기 때문에 너희 아빠 그 개 잡놈이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모질라기 때문에 매몰차게 못하니까 오는 거란 말이다 네 간단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말고 네 신령님 모시고 이런 얘기 잘 안하는데 너희 엄마가 나하고 동갑이야 시켜 아 왜 열 개라는 게 사람마다 갖고 있다면 너희 엄마는 아홉 개만 갖고 있니 그래서 모질아 가는 거야 맞아요 엄마 승 씨가 뭐야 김이요 어디 살아 엄마는 서울 지금 현재는 대전에서 생활하시고 원래는 서울 태생인 서울 도박이셨어요 불러올려서 근처에서 살게 해 아 니가 지키는 수밖에 없겠다 그 모질이는 그 대전에 누가 계셔? 엄마 말고 네네 지금 외가가 그쪽이야? 아니요 그 이제 재혼하실 분하고 같이 계시거든요 몇 살이셔 그 분은 동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엄마한테 그래 그냥 니네 구막 보러 갔다가 엄마가 그거 이렇게 넣어서 물어봤는데 엄마는 굿 좀 하고 살으라 그랬다고 해 굿 굿 굿 굿 왜냐하면 너네 엄마는 또 아픔을 또 상처를 받을 거니까 아 진짜 개잡 놈이다 너네 또 궁금한 거 그냥 마누라 잘 부양하고 살겠습니다 해 진짜 통장 관리에 그런 거는 그게 있어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가 참 중요해 그게 참 중요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말 늘어나 너하고 너하고 똑같은 은행에다가 똑같은 계좌를 해서 개설을 해서 개설을 해서 그 뭐 이 집으로 뭐 이걸로 해서 만 원씩 넣어놨잖아 네 뭔 은행에 차고라도 생겨서 제 거는 만 백 원이 되면 니 건 9990원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진짜 운이 없어서 정말 정말 그래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집이나 통장이나 나중에 차라든가 뭘 해도 이게 누가 명의자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아무리 통장도 그런데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샀어 네 A동 B동 아니면 똑같은 동에 응 뭐 백일동에 네 101호 102호 네 얘네 거는 한 천만원 올라가면 얘 이름으로 되니까 천만원 올라가면 니 건 뭔데 뭐가 돼서 백만원밖에 안 올라가 똑같은 집인데도 1호 라인 2호 라인이라는 차 1호도 네 이해가 네 이거를 잘 유용하고 살으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리고 너희들 궁합 졸라에 잘 맞아 생일도 안 물어보고 나이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너네 졸라 잘 맞아야 되니까 네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도장 찍고 네 그리고 3년 후에 결혼하나 식을 하든 5년 후에 하든 내년에 하든 해 네 좋은 기운들이 좋은 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3,4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힘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오고 있어 그게 언제냐 이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너네 운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야 네 그래서 네가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네가 이제는 공부를 해도 공부가 돼 아 운세가 살아올 땐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 알겠니 네 서로 노력하면서 예쁘게들 살아봐 네 좋겠다 이 새끼들아 나는 결혼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렇지 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